국립서울 현충원이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어제부터 전 출입문을 개방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다만 국립서울 현충원을 출입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 두기 유지와 함께 모임과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현충원은 당부했습니다. 국립서울 현충원은 특히 충혼당 등 실내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, 손세정제 사용, QR코드 작성 등 5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